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10시까지 우리 학교 중간 강의평가를 실시합니다. 방법은 학생정보시스템 MSI에 들어간 후 로그인 후에 강의평가 란에 들어가면 중간 강의평가를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강좌별로 실시해야 하며 한 문항이라도 미기입시 해당 과목 중간 강의평가는 미완료로 뜨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간 강의평가의 내용은 담당 교강사에 제공되며 학생별 신상내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중간 강의평가를 통해 한 학기 동안 시행되는 강의에 대한 중간 점검으로 담당 교사의 강의 개선을 유도하고 수강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많은 학우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참여하길 바랍니다. 중간 강의평가 완료와 더불어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중간고사까지 학우 여러분이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 이승화 기자였습니다. 지난 10월 4일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제20대 경영대학 학생회 시그널에서 주최한 연합체전의 예선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연합체전은 각 단과대학의 교류를 도모하고자 경영대, 법과대, ICT융합대가 함께 연합하여 주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합체전의 신청기간은 9월 18일 월요일부터 9월 21일 목요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참가 가능 대상은 경영대, 법과대, ICT융합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최대 8개 팀이 선착순으로 제한되었다고 합니다. 대회 참가 비용은 학생회비 납부자는 참가비 0원, 학생회비 위납부자는 참가비 3천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회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로 우승 상금은 1등 25만원, 2등 15만원, 3등 5만원으로 각 팀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학우분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대회가 다양하게 개최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bs뉴스 박연수 기자였습니다.